안녕하세요 컴스루 존입니다 컴퓨터를 구매하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연락하실 때는 컴퓨터를 구매했다는 말씀을 안하셨고 단순히 윈도우 7만 설치를 해달래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컴퓨터에 윈도우 7을 사용하시다가 무료 업데이트를 통해서 윈도우 10을 지금까지 사용하셨나봐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훨씬 쓰기가 더 편하다고 설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애초부터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미리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기라도 했을건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출장을 갔어요 가보니까 이렇게 새 컴퓨터가 택배로 도착해서 설치까지 되어 있더라구요 당연히 윈도우 7 설치는 안되요 안되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로 이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구요 음 amd 계열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빠르죠 속도 빠르고 꽤 쓸만 하신데 이제 가정에서는 간단하게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사양 이에요 바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구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컴퓨터에서 어 사용하시던 대로 어 그대로 세팅을 해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용하셨으니까 잘 사용하시겠죠 설치 안되는 컴퓨터에 굳이 억지로 설치를 하게 되면 가능은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올해는 못 사용해요 어차피 오류나 뭐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실 거구요 그래도 컴퓨터는 시기하고 구입 시기와 그때 당시에 os 가 가장 좋아요 그래도 ssd 는 240기가 용량을 사용하셨더라구요 어 요즘에는 이제 240기가 기본이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20기가 많이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본이 다 240기가 에요 이제 일반인들도 대부분 이제 윈도우십 설치 같은 경우는 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별하게 설명 드릴 건 없구요 어 아시죠 한글만 알면 누구나 다 가능하세요 그 대신 어 지금 컴퓨터는 이제 새거다 보니까 usb 를 꽂으면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추후에는 이제 부팅 순서를 정해줘야 되요 이제 그게 조금 다르죠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구요 어 모니터는 구형이고 어 컴퓨터는 이제 신형이다 보니까 어 케이블이 안 맞았어요 근데 케이블도 또 어 준비를 안 해 놓으셔 가지고 바로 이제 케이블까지 현장에서 제공을 해 드렸는데요 어 이거는 저희한테 수리를 의뢰를 하실 때는 모든 정보를 다 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뭐 가격 이라든가 이런걸 책정을 하는데 무턱대고 뭐 나 뭐 설치할 거니까 와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변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현장 가서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 말이 안 통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세상에는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어 저희는 그냥 연장 뚜껑을 닫고 나오라고 그래요 말할 그런 값어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거 하나 가지고 말다툼 할 시간도 없고 어 처음 보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리라고 했는데 기사분이 그래도 해결은 하고 나왔나 봐요 우선은 이제 윈도우십 설치가 끝나고 최저가 작업을 해 드리고 있구요 최저가 작업 만으로도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큰 도움이 되죠 당연히 드라이버는 빠짐없이 꼼꼼하게 이제 설치를 해 드려야 되고 지금 AMD 라이젠 5 시리즈 2600 인데요 메모리는 8기가 지금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메모리가 조금 줄어들게 나오는데 음 이정도면 뭐 게임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뭐 일반 보드게임은 그냥 되죠 사용할 수가 있어요 3d 게임만 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터넷도 잘 되고 굉장히 빠릿빠릿해요 이렇게 까지 빠를 줄 몰랐는데 의외로 빨랐구요 어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수리를 하실 때 비용을 물어보실 때 모든 정보를 다 주세요 그래야지 그나마 정확한 가격이 나오는데 저희가 상담을 하고 막상 현장에 출장을 가보면 다 틀려요 윈도우 칩을 설치 하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윈도우 11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 갑자기 뭐 모니터 케이블이 없다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쓰던 컴퓨터 인줄 알고 거기에 딱 갔는데 갑자기 새 컴퓨터다 근데 새 컴퓨터가 이 아예 애초에 어 테이블에 설치도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때는 당연히 비용이 추가가 되죠 그것도 왜 애초에 비용하고 틀리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따지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아 우선 오늘 여기 갔다 온 기사분이 좀 기분을 많이 상하셨나 봐요 음 우선은 현장에 조치를 해 드렸구요 좀 이런 점은 감안을 하셨으면 해요 사회가 발전을 하면 사람들 인식도 그만큼 따라 가야죠 아직도 인식은 90년대에 갇혀 있으면 사회생활 못하죠 mama &ELLA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